모레 주주총회 때 밝힐 왕 회장 페이퍼 컴퍼니 자료라고? 네, 대표님. 무슨 일이십니까? 여기까지 나오시고. 왕님, 너 제주도에 리조트는 왜 짓고 있는 거야? 저희 리조트에 갑자기 왜 관심을 보이시죠? 아, 혹시 스포님 킹 리조트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? 네 놈 짓이지? 무슨 말씀이십니까? 이준호하고 박 소장 매수해서 내 뒤통수 친 거. 어, 잠깐만요. 스포님이 뒤통수를 마셨다고요? 아이고, 놀래를 놓잖아요. 맨날 뒤통수만 치시던 분이 되려 맞다니. 이 자식, 이게... 아, 뒤통수 맞는 스포님 표정은 이러시구나. 뭐가 어째? 이러니? 자꾸 무례하게 오시면 경비 부르겠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회장님, 괜찮으십니까? 제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, 회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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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님.